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딸과 함께 경제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경제공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예쁜 그림도 그렸거든요. 오늘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윤입니다. 아, 네. 처음 한다고 하윤이가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설명하고 하윤이가 배울 내용은 수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나요? 네.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아빠가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 이게 하윤인데 하윤이가 얼마 전에 심부름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 심부름도 갔다 와서 뭐 뭐 샀었지? 우유랑 계란을 안 사나? 껌이랑 또 김밥 재료랑 맞아. 하윤이가 혼자 가서 심부름으로 뭐 또 사오고 그랬었잖아. 응. 근데 물론 하윤이가 수박을 혼자 두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수박을 사러 갈 일은 없지만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 내가 그 뭐야. 오늘도 심부름을 갈 거야. 뭐 사고 싶은데? 엄마가 우유 사오래. 우유가 다 떨어졌대. 알았어. 그럼 오늘 일단 하윤이 우유 사러 가는 걸 하고 그건 근데 지금 수박 결정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떡해. 자 오늘 근데 봐봐. 수박 가게를 갔는데 하윤이가 이 수박 가게에서 수박 가격이 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야. 만 원이라고 써 있어. 근데 하윤이가 가만히 보니까 수박 가게에 수박은 진짜 많은데 주변에 수박을 사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하윤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더 싸게 해달라고. 얼마나 싸게 해달라고 할 거야? 많이 싸게 해달라고 할 거야. 그런데 많이 싸게 해달라고 하는데 많이는 못 하니까 이거를 아마 하윤이가 9,000원에 사주세요. 9,000원에 사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지. 그러면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할까? 알겠다고? 알겠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만 원이라고 했는데 9,000원에 진짜 사게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 보니까 팔아야 되는 수박은 6통이 있는데 살 사람은 하윤이 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9,000원에 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 맞아. 자, 근데 잠깐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건 뭐냐면 수박이 지금 하윤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수박이 팔아가지고 3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리고 하윤이 친구들도 심부름 와가지고 수박을 사러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아줌마가 만 원이야. 자, 만 원에 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윤이가 9,000원에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 아줌마가 무슨 생각을 할까? 어, 지금 수박은 3통밖에 없고 손님은 3명이나 있으니까 그냥 비싸게 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하윤이가 9,000원에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만 원에 팔지 않겠어? 응.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는 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팔아야 될 수박은 많으니까 깎아줬는데 깎아줬는데 이때는 똑같으니까 안 깎아줘도 된다는 거야. 그치? 응. 좋았어. 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하나 생겼어. 자, 이거는 뭐냐면 하윤이는 수박을 되게 좋아하잖아, 솔직히. 맞아. 근데 하윤이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더 좋아하는데. 어, 맞아. 엄마가 더 좋아하긴 하지. 근데 엄마는 엄청 좋아하는데 엄마 친구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하윤이는 좋아하는데 하윤이 친구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하윤이는 진짜 좋아해서 꼭 이거 수박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긴 사야 되는데 꼭 안 사도 돼. 그냥 난 수박 아니면 참외 먹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박을 얼마나 먹고 싶은 사람은 중요한데 얼마나 간절하게 먹고 싶어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 싱싱과일 가게라는 데가 생겼어. 응. 근데 이 가게는 진짜 와 진짜. 100% 마이너스, 100% 맛이 없어. 맛없는 것만 파는 거야. 맛없는 수박만 파는 거야. 응.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여기 갔다가. 아, 여기 맛없어. 그리고 다시는 안 가는 거야. 다시는 안 가, 여기를. 근데 여기는 항상 맛있는, 꼬마 과일은 항상 맛있는 것만 팔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싱싱과일은 안 가고 꼬마 과일에만 가고. 그러니까 싱싱과일은 세일을 하고. 세일하네, 진짜로. 세일을 하고 꼬마 과일은 더 비싸게 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싱싱과일은 싸게 팔아야 되고, 꼬마 과일은 비싸게 팔아야 되네. 응. 그러면 하윤이는 어디 가서 사먹을 거야? 그냥 맛있는데 가서 살 거야.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걸 좋아하는 하윤이는 꼬마 과일에서 살 거고, 그냥 맛없더라도 나 수박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싸게 파는 싱싱과일에서 살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오늘 이거 얘기한 거는 이제 정리를 할 건데, 하윤이가 오늘 배운 거를 한 번 읽어봐 주세요. 1번, 수박이 많을수록 싸게 살 수 있다. 2번, 수박을 먹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비싸게 된다. 3번, 더 간절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4번, 맛있는 수박은 비싸고, 맛없는 수박은 싸다. 어때? 재밌었어? 응.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할까? 오케이, 알겠어. 아빠가 무슨 내용을 설명해주면 좋을지 고민하고, 아윤이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해보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